여리의 ASMR 하이! 안녕하세요. 제여리 ASMR 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셨던 영상 중에 이번 영상은 머리 빗질 ASMR 입니다.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빗두기를 준비했어요. 침이이은 뇌의 ASMR 그런데 이름덕이 안 합니다. 이름덕이 안 돼요. 이 영상은 아주 잘라주세요. 집에서 쌀은 뇌의 ASMR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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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